안녕하세요. 박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밑에 링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링크로 가시면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교재가 4개입니다. 기초 1, 기초 2, 부와 1, 부와 2 기초 1의 3과부터 부와 2의 10과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QR코드를 찍으시면 회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 풀지 말고 그냥 어떤 단어 들렸는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신다면 한글로 적어도 되지만 되도록 빨리 알파베로 써보세요. 맞춤법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기초에서 vrai, 참, faux, 거짓 중에서만 선택하면 되고 표화부터 델프처럼 아, 메, 세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화를 다시 한 번이나 두 번 듣고 질문에 대답하시고 유튜브의 설명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법 공부하기 전에 회화를 한 번 다시 들어보시고 바진 단어를 찾아보세요. 역시 유튜브 설명에서 완성된 회화를 읽고 한국어 번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편화를 연습하기 위해서 Verve Fab QR 코드가 있습니다. 찍으시면 각 과외 회화에서 나온 동사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초에서 거의 현재의 형에 나오지만 점점 다양한 시제를 볼 겁니다. 잊지 마세요. 현재의 형만 잘 알면 프랑스어 공부가 훨씬 쉬워지니까 Verve Fab으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과마다 중요한 문법을 배웁니다. 프랑스어의 설명과 간단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옆에 QR 코드로 찍으면 이 문법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비디오가 나올 겁니다. 교재의 연습 문제의 정답도 용성 끝에서 나옵니다. 표화부터 이미 공부한 문법도 나오니까 유튜브 비디오 없습니다. 대신에 끝에 가시면 연습 문제의 답을 나옵니다. 이 교재들은 문법보다 회화를 위한 것이라서 다양한 연습 문제가 없지만 문법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유명한 문법 교재의 사진과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기초 이 책, 부화 이 책 한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책이라 원하시면 구매해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부분인데요. 회화 내용과 관련 있는 어휘 리스트가 있습니다. 옆에 QR 코드 찍으시면 VogueFap 가서 이 단어의 번역과 여러 가지의 연습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 더 재밌게 외울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말하기의 연습 문제들은 선생님과 아니면 원어민 친구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언어를 혼자서 메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불어를 많이 쓰고 선생님에게 피드백 많이 받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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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